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초기불교의 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초기불교의 수행 혹은 수행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초기불교의 교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부터 초기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초기불교의 종합적인 주석서를 할 수 있는 청정도론에서는 초기불교의 교학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한번 적어보면 한자가 아주 압축이 되어 있어서 기억하고 외우는 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온,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처, 계, 근, 제, 연의 6가지가 초기불교의 교학의 주제입니다. 온은 오온을 이야기하고 처는 12처를 이야기하고 개는 18개를 이야기하고 근은 22근을 이야기하고 재는 사승계를 이야기하고 연은 12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온, 12처, 18개, 22근, 사제, 12연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초기불교의 교학의 주제들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저는 무더기로 옮깁니다. 나는 누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온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나는 누구냐, 나를 무엇이냐 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부처님께서는 온으로서 나를 설명하셨습니다. 물질, 우리는 한문으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우리 아름아리 혹은 마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오온으로 색, 수, 상, 행, 식으로 해체해서 보면 그것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나라고 내세울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무상, 고, 무화를 통해서 여모, 의욕, 소멸 혹은 열반을 정득하게 되는 체계로 우리가 교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처는 우리가 이것이 불교의 인간론이라 한다면, 오온이 불교의 인간론이라 한다면, 심리처는 우리는 불교의 존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처를 심리처로 할 때는 감각장소라고 옮깁니다. 이것은 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그렇죠? 끝없는 우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면 안 되고, 심리처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나누어서, 인식 주체로서는 안이 빛을 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그렇게 육, 내처로 안에 있는 감각장소로 말씀하셨고, 그 대상으로서 색성, 향미, 촉법, 그러니까 형색, 눈의 대상인 형색, 귀의 대상인 소리, 코의 대상인 냄새, 혀의 대상인 맛, 몸의 대상인 감촉, 그리고 우리 마음의 대상인 심리현상들, 혹은 우리 법, 이렇게 해서 육, 내처와 밖에 있는 육, 외처로 해서 12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것은 이 12가지로 외에는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18개는 뭔가 하면 이 12처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다시 7가지로 세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 하니까 바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집착할까 싶어서 이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베이스, 혹은 장소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7개로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12개에다가 육을 다하니까 18개가 되는 겁니다. 의의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처를 18개로 더 세분해서 나눈 것은 결국은 무상고, 무화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은 저는 기능으로 옮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혹은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2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우리 진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 진리는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네 가지로 말씀하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하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처분제는 고성제인데, 고제 혹은 고성제는 현실을 말씀하시고, 우리 현실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은 괴로움이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현실이 그냥 단지 괴로움이 부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염세주의가 되고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괴로움인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승제라고 하고, 그 집이라는 것은 일어남,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으로 갈 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만 또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면은 갈 애가 제거되면은 괴로움은 없어진다는 것. 중요한 발견이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로서 우리 멸성제 혹은 열반을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우리가 갈 애가 없어지면은 해탈 열반이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열반만 말씀하셔가지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론으로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팔 정도를 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집 멸도라는 이 네 가지로서 진리를 완벽하게 완성된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기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조건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 우리가 사성기에서 현실을 괴로움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괴로움이 어떤 구조로 서면 되는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우리가 사성기를 더 세분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12연기입니다. 무명부태에서 맨 마지막에 생, 노사, 우비, 고뇌까지 12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의 교학이, 초기 불교의 교학은 온처, 개근, 재연의 여섯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자님들이 평생을 두고, 우린 부처님의 직설이니까 음미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교학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온처, 개근, 재연의 교학이 더 세밀하게 되고 더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한 것이 우리 후대 모든 불교의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남북방 아비담마 혹은 아비달마, 그 다음에 유식, 그 다음에 중국의 여래장사상, 여래장사상이 더 발전된 중국의 홤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선종도, 또 그 다음에 정토종도 결국은 우리가 불교의 이런 기본 교학 체계가 더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는 이런 초기 불교의 교학에 바탕해서 오늘부터는 수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7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기 불교 도체에서 수행 방법은 37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방에서는, 중국에서는 이것이 조도품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주제입니다. 조도품, 이렇게 옮겼습니다. 조도라는 것은, 조도는 돕는다는 말이잖아요. 도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도를 돕는 37가지의 주제라고 해서 37조도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우리가 초기 불교가 막가고, 막가는 우리가 팔증도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류도, 일렘도, 불한도, 아라한도 하는 이 네 가지 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 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류, 일렙, 불한, 아라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고,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최덕하고 실현하느냐. 그것은 37가지로 된 이 조도품을 따끔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7조도품이고, 북방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옮겼는데, 우리가 청정도론이나 주석서를 통해서 보면, 이 조도품으로 옮긴 것은 우리는 주석서적인 조금 후대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한문으로 옮기면 보리분법으로 나옵니다. 37, 보리분법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리는 말 그대로 우리는 원어로 하면 보디가 됩니다. 보디가 중국에서 보리로 음력이 되었습니다. 보디, 빡히야, 담마가 됩니다. 그래서 보디는 보리분법할 때 보리는 보디의 음력이고, 빡히야는 분으로 옮겼고, 담마는 우리가 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37가지 깨달음의 여기서 빡히야는 우리말로 무슨 편에 있다. 네 편, 내 편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라는 말입니다. 37가지는 깨달음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37가지를 따끔으로 해서 우리는 깨달음, 여기서 말하는 도, 예류, 일레, 불안, 아란이라는 아란으로 대표되는 깨달음, 혹은 도를 성취한다고. 그렇게 해서 원어로는 보디, 빡히야, 담마로 나오고, 이걸 중국에서는 조도품으로 조금 일종의 의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석서적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적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크게 다시 7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우리는 사념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사념처로 옮겼습니다. 네 가지 저는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남으면 이것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사정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근은 말 그대로 바른, 그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른 노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노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사여의족이라고 하죠. 여의족은 말 그대로 저는 성취수단으로 옮깁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취는 우리는 깨달음, 산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오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오근으로 옮겼습니다. 다섯 가지 저는 기능이라고 옮깁니다. 신, 정진, 염증해 다섯 가지고요. 다섯 번째는 똑같은 것이 오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역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신, 정진, 염증해가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오근이 되고, 힘의 측면에서, 즉 신, 정진, 염증해와 반대되는 것을 누르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없애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칠각지입니다. 말 그대로 각은 깨달음이고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는 구성요소라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가지이잖아요. 그런 게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팔정도가 됩니다. 정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정까지, 바른 산매까지의 여덟 가지를 우리는 팔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대보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를 다 대보면 서른 일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7조도품 혹은 37보리분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혹은 깨달음을 도와주는 서른 일곱 가지로 된 말 그대로 법들 그렇게 해서 37보리분법 혹은 37조도품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중국에서는 조도품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나머지 시간은 전부 37조도품을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념처입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네 가지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마음 챙김의, 여기서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 수행에서 물론 교학에서도 중요하지만 불교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상입니다. 마음 챙김의 대상이, 대상을 부처님께서 네 가지로 정리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혹은 사념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첫째는 신입니다. 신은 여기는 이 신자입니다. 몸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니다. 불교에서 수는 항상 뭡니까? 느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필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느낌하면 뿅가버리죠. 그렇죠? 전부 느낌의 목을 매달고 있고 우리 사실 테레비 보면 전부 이쁜 하늘의 선정같고 천사같은 이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딱 이 느낌을 자극해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심지어 아파트까지, 테레비까지, 화장품, 음료수, 음식 전부 물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중요한 우리는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는 정말로 상식적인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꿰뚫어보고, 살펴보고, 고뇌하고 이렇게 보면 그것이 무상한 것이다, 괴로운 것이다, 무한인 것이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불교는 사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여담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우리는 법이라 해서 저는 심리현상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혹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온처개건재현으로 살펴본 그런 법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신수심법 네 가지 주제가 되고 이거를 다시 세분하면 몸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대념척인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념척인에 보면 몸은 14가지 주제, 수는 한 가지 주제, 심도 한 가지 주제, 법은 5가지 주제. 이렇게 하면 뭡니까? 21가지가 되거든요. 21가지 주제로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석서에 따라서는 이 느낌을 9가지로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음은 16가지로 세분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흔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의 확립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신수심법이라는 우리 마음챙김의 대상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염천대에 왜 스님은 자꾸 마음챙김, 마음챙김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염체로 옮긴 것은 우리는 원어로 보면은 사띠바타나입니다. 사띠바타나거든요. 여기서 이 사띠를 중국에서는 염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염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노스님께서 지금부터 한 근 2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가 이거를 마음챙김으로 확정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마음챙김으로 지금은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챙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챙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대상을 중시해서 대상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혹은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이렇게 됩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마음 마음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뭐냐. 불교에서 마음은 딴 거 아닙니다.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면 불교의 모든 교학이 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이 정의에 의해가지고 다 짜여지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념도 결국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거든요. 이 대상을 정확하게 말 그대로 챙기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출발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바타나를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서에 보면 첫째로는 마음은 마음챙김이 뭐냐면 마음이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청정도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대상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주석서에 보면 마음챙김이란 대상을 거머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정의가 나오면 전부 대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도 또 하면은 뭔가 하면은 마음챙김은 우리가 여기서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챙김이 바로 확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에 확립이 되는 것. 대상에 들어가서 대상을 거머쥐어 가지고 대상에 정확하게 딱 안주하고 확립하는 것. 그것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수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오건오력에서도 나오고 팔정도에서 나오고 칠각지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이 대상을 거머쥐어 가지고 이 대상에 마음이 먼저 대상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대상을 거머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 거 알겠죠. 딴 대상은 배제하고 그 한 대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겁니다. 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이 강화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삼매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뭐 제 잘난 척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마음이 대상에 집중한 수행을 하면은 그건 삼매수행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에 확립하고 대상이 안주해가지고 그 대상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라고 통찰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저는 통찰지라고 옮기는데요. 우리 소위 말하는 반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는 정이잖아요. 정을 수행하든 해를 수행하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챙김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개론적으로 마음챙김이란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마음이 대상에 들어가서 대상을 거머쥐고 대상에 확립되고 대상에 안주하는 것. 그것이 마음챙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사념체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